한국의 여행 네 오 이거 무슨 일이야 나랑 닮았어 맞지 얘들아? 손은 좋죠 눈이 나랑 닮았는데? 한국의 여행 한국의 여행 한국의 여행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수원 인계동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수원 인계동이 강남 다음으로 핫하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오게 되었고요 또 왔어요 또 왔어 재민이 15살 네 14살 14살 저 남자친구랑 31살 됐어요 남친구 오빠 좋아하면 질투 안 해? 질투 안 해 질투 안 해 나 때문에? 14살 짜리가 나 때문에 뭐 하세요 여기서? 아 MD에요? 남자도 돼요? 네네 그럼요 여행 여행 어 기비로? 기비로? 제가 진짜 뭐 하다 오신 거 같은데? 아 밥 먹다가 밥이 뛰어나왔는데 밥 씹는 거 아니야? 정말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누나들이 좀 많이 나이가 세우니까 세탁 좀 더 부탁드려드릴까요? 저 아시나요? 알아요 정말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광이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세이비로 좀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어 예뻤어 얼굴 영원해요 만지세요 사진이 있다가 네? 우와 뭐야 뭐지는 분이에요? 네 여깸이에요? 여깸이에요? 나랑 닮았어 맞죠 얘들아 저는 좋죠 눈이 나랑 닮았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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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가 왜 이뻐? 너 날려놨어 아니요? 썩기지마 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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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근데? 아 노래 노래 좋은 노래 나오네 이 노래 알아? 아니요? 들어봐 한번 잘 들어봐 노래 찾냐고 있나? 네 어? 안 나오네 아니 이따가 커피 좀 먹자 네 좋아 좋아 약국 선언하면 좋아 네 놀다가 연락해 네 놀다가 연락해 알았지? 네 고맙아 안녕 아니 근데 차별적으로 완전 그렇게 나와 2차 찍자 맛있다 들어와봐 들어와봐 어떻게 하지? 런지 갈려고 우리 형이 밥 할때 제미는 어떡하냐 제미는 어떡하냐 이따 나 괜찮아요 12살 짜리가 뭘 살았는데 빼봐 못 뺄고 있어 잘생겼어 제 딸내미 제 딸내미 딸내미 왜요? 앉으세요 아니 수원사람들 왜 이렇게 이뻐요? 나 이거 다시 딱 보고 왔어 선언타랑 이쁜사람 많아 화이팅 가자 아니 강남역보다 더 이쁜 거 같아 왜 인기 동의 하자인 줄 알겠네 너 인기 가고 하도 돼 너 인기 가고 하도 돼 왜 땜에 안 올 거야 네 동갑이야 알았다 알았다 미안해 장난해 장난 내가 인기 가고 다녀올게 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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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다녀올게 왜? 그만 변화가 안된다 왜 아이돌 안 좋아하고? 물 뭐냐 진짜로? 물이 너무 많아 국민들이 진짜 많아 제2의 경남이라고 이분도 예뻐 다 이쁘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시청자분들이 여러분 너무 예쁘시다고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몇 자리에요? 직업 좀 물어봐요 모델? 학생은? 지금 배투에요? 저랑 일 한 번 해보니까 이쁘고 몸매도 엄청 좋아해요 오늘 뭐 하려고? 포착이니깃 어? 진짜? 거기서 만나면 술 한잔 먹자 네 그때 제대로 된다 얘기를 하자고 네 알겠어 아니 야 수원 뭐야 진짜로 이 친구 아까부터 멍 때리고 계속 봐 멍 자리야 멍 자리야 멍 자리야 멍 자리야 멍 자리야 멍 자리야 아 손사리야 술 먹었어? 뭐해? 아 그래서 계속 웃고 있었구나 계속 웃고 있는 거야 그냥 한 종리를 와 근데 술 많이 먹으려고 오자마자 술이 너무 펑나네 몇 껌 먹었어 몇 껌 먹었어 몇 껌? 몇 껌? 이차 가야죠 네 못 먹을 거 같다 근데 집에 가야겠다 먹어도 잘 쓰고 있어요 고마워 ihos 재밌게 놀아 수원 짱 이럴 Hazratihhn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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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按 또 찍어! 갈 거야, 알았어. 뭐야? 와, 나 딸 같아, 딸 같아, 진짜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엄마, 내 딸이야 이러고 보내준 믿을 거 같지 않냐? 나 딸뻘이야. 엄마, 안 돼, 인마. 아, 그래, 딸뻘입니다. 딸뻘, 딸뻘. 아니! 집에 들어가, 애기야, 안녕?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빨리 들어가. 조심히 들어가, 애기야, 안녕? 어머니 기다리셔. 안 돼. 떼치. 어? 떼치 떼치. 빨리 집에 들어가. 너도 떼치 떼치 떼치. 조심히 들어가, 얘들아. 안녕? 알았어, 다음에 또 와줘 봐. 안녕? 이쁘게 우리 이따 뵈요. 여섯 명 가요. 여섯 명? 와, 여기서 얘네가 오늘 1등이야. 여섯 명 가요. 빙습당한 아이들아. 저희 지금 여기 앉아야 되나요? 형들만 딸 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빠가 지금 달대가 없어져서 시간 조금만 여기서 떼우다가도 되니? 오빠가 나를 결혼해야 돼. 야, 오빠가 사람 내렸는데 오빠랑 결혼할 수 있어? 네, 나 비동가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랑 해야 돼. 난 할래. 나도 할래. 오, 선배야. 오늘 딱 커플룩을 입고 왔어요. 이야. 다 번쩍 입고 왔네. 저 일한 적이 처음인데 나도. 오늘 원래는 여러분 수원 인계동에 있는 토착임 선생이라는 곳을 제가 방문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토착임 선생 건물 자체가 정전이 났대요, 정전.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은 토착임 선생을 못 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한번 방문을 해봐야죠.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지. 일단 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오, 오, 오. 오, 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게 원래 선생님들이 다 있었어요. 꽂았다가 그치, 그치, 그치. 여러분이 꺼지기 너무 고소하고 그래, 맞아. 그게 다 이제 좀 양해만 있으면 좋고 하고 일단 뭐 한 솜씨면 뭐 달라질 거 없어요, 일단 세전 높아서요, 여러분들. 가서 가야겠다, 여러분들. 야, 이런 거 다 있었네. 너무 안 쉽다. 여러분 1, 4, 3으로 오세요, 1, 4, 3으로. 렛츠 고. 안녕하세요. 인계동에서 포착임 설정. 아까 방금 정전 났는데 거기랑 여기 1구 차단 인계점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아 너 안타깝게 너 부착인 전생에 방송을 하겠었는데 여러분들 예기치 못하게 정전 일어나죠 네 뭐 오늘은 1구 차단 앞에서 진행하는 걸로 네 재미네 승배야 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하하하하하하 기쁨 분들 협회에서 술에 먹자 이것 또한 좋은데요 여러분 오다 주우던데 먹던가 말던가 글거리에 담이 끌어져있어 아 저는 소소하게 청와먹으러 왔는데 야 너 정말 안 받으셨어요? 네? 아 내가 안 받으셨어 주우덩이 손에 잡다 드렸어야죠 아 친구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너 친구야? 야 친구입니다 아니 나는 너가 단발하게 미쳤나 승배가 벌써 취했노나 했는데 아 알겠구나 아우 야 올렸어 법무 이렇게 우는 거 아니야? superhero 팬이라고 사진만장만 형 어디가? 아 여기 왜ёл지 오세요 하진만 찍지 말고 샴페에 어디갔어? 오.. 직점 인신들 어디 계셨어요? 상도맡아요 아 인스타예요? 상도맡 어? 진짜로? 네 아 인스타에서 유명하신 분이구나 유명하다 음.. 신나 이게 뭐예요? 따윈 따윈 받으려고 아 따윈 오기 안 했어 아이 미안 네 네 아 누구랑 왔어요? 친구들이랑 친구들도 이뻐요? 몇 명이 샀어요? 좀요 너가 이뻐 걔가 이뻐? 진짜? 진짜? 이제 술 한 잔 드려도 될까요? 아 술 한 잔 마귀꾼이에요? 아니 마귀꾼인가봐 여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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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네 아 이쁘네 훨씬 낫죠 몇 살이세요? 네 너 스물여섯 오빠 스물여섯 밥만 할게 짠 아 나는 오늘 나랑 나보다 좀 더 잘생기는 애랑 같이 왔거든 우리 선배님이요 아 아이 들어봐 오빠도 오늘 남자랑 한 번 같이 왔거든 좀 이따 2대2로 이렇게 술 한 잔 아 아 고마워 안녕 즐기놀아 안녕 승리 아직까지 여친 없어? 아니 저는 없죠 형 아직도? 아니 형 아직도 나기 보다 나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듯이 외롭지가 않아 외롭긴 많이 외로워요 형 아 승비도 연애할 때 믿는데 아 연애하고 싶습니다 형님 아 맞죠 오늘 여자친구 만들자 오늘요? 아 어 아니 아까 나 봤어 여기 흰색이 들어오세요 수원 육벙주 너네 제일 이뻐 어우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둘 다 없어? 네 나도 오늘 남자랑 같이 왔거든 나보다 조금 더 잘생긴 애 있어 누구요? 어? 김승배라고 있는데 아 승배 오빠 알아? 아 아 애들이 다 오빠 잘생겼다 아 진짜? 너네만 있으면 돼 어? 근데 너네는 왜 남자친구 없어? 그런 거는 안 키워도 돼 왜왜왜왜? 자유로운 형이구나 너는 거 좋아해가지고 너는 왜 남자친구 안 만들어? 생명인데 아 필요성을 몰라서 남자친구를 다 안 만들더라고 이쁜 애들이 오빠도 안 만들잖아 나는 못 만드는 거야 아니야 난 못 만드는 거지 나 여자 없으니까 아니야 충분히 안 할 수 있는데 안 만드는 거지 어떤 걸 줘? 이 일이 지금 이 일이 중요하지 나 되게 잘하네 나 사람도 잘 봐 맞아 맞아 나 아직까지 일이 좀 먼저라서 어 일에 대해 막 신경 쓰는 거 별로 안 좋아 어 너를 쓰는 거 막 신경 쓰는 거 맞아 친구들 조금만 있다가 우리 또 항상 또 보는 거야 네 사진 한 번 좀 제가 소원해요 고마워 제가 국지적인 소원이 기도 형이랑 사이트인 거예요 고마워 셋이서 왔어요? 아니 지금 여섯 명이예요 여섯 명이예요 재밌게 놀아요 네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만 형 죄송한데 알림 설정까지 했어요 어 역시 아까 그 놀아버이 친구 좀 데려왔는데 어어어 아 승부야 오늘 뭐 북킹하니? 여자를 계속 데리고 와 노래를 많이 한다 아 아 슈퍼 슈퍼 오오오오 예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